0248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 은, 는 동사는 무정전 전원장치, 몰드변압기, 정유기 등 다양한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서 1956년 1월 5일 설립되어 1994년 12월 22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사업 부문별로는 전기사업을 관장하는 UPS 및 변압기, 정유기 등이 있으며 방위산업용 무기체계 전원공급기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종속회사인 e스페이스인베스텍을 통해 유가증권의 투자 등의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및 몰드변압기, 정유기, 통신용 정유기 포함 등 다양한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대시발전소, 대규모 시설단지, 산업전원설비, 전산센터 등의 민간 분야와 철도, 지하철 등의 공공분야 및 방산 분야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사업을 연위 중임 대시 주요 매출처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시스템, 삼성SDI, 국군재정관리단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두차전지, 방산, 원전산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였으나 주력제품 무정전 전원장치와 주파수 변환기를 제외한 전반적인 제품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원가 및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적자를 지속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증가 등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제품 수주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2화전기의 시가총액은 181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2화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96위입니다. 2화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99만 9488주입니다. 2화전기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2화전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80배를 보여주었으며 2PS는 –7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2PS는 –698원이고 추정 2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16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억원, –30억원, –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9억원, –277억원, –834억원입니다. 이화전기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3번지 97%이고 유보율은 761.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전기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9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9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